지난 29일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산업기술비전2020 발표회가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의 주체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황창규 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해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처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황창규 지식경제R&D 전략단장은 지난 1년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핵심 산업군과 세부 발전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편 산업기술비전2020은 세계 5대 기술 강국 진입과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위한 15개 핵심 분야와 34개 세부 산업별 실천 전략을 수립한 것입니다.